1인당 국민소득이 12만4천13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보좌 나라인 카타리의 군사령부 병원으로 한국에서 출근하는 의사가 있습니다. 한국의 통증 전문가인 안강의사입니다. 무릎통증으로 7년 동안 고생하던 무나라는 중년 여성은 안강원장에게 두 번의 무릎수술을 받고 마침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됐을 때 다시 삶을 즐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그동안 무릎통증보다 괴로웠던 것은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. 기도드리는 자세가 무릎 꿇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며 특권입니다. 시편 95편 6절입니다.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